이 장르의 장르 저랑 네마는 힙합, 리더인 코러네로는 락킹 그리고 요인정은 코레올 랩이라는 장르를 듣고 있는 세 개의 장르가 섞여있는 팀이다 보니까 다른 장르를 춰보는 시간이에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자를 살짝 치울까요? 보시는 분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힙합부터 되게 유행하는 동작인데요 우아라는 동작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드라이브라고 이제 핸들 줬다가 이런 느낌 또 뭐가 있냐면 요즘 틱톡에서 되게 유행한 느낌이죠? 약간 근데 이제 이런 통통 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우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쿤 저는 옛날 이제 90년대 나인티 힙합 느낌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심슨가족 거기서 아들 역할인 바트 심슨이 스케이트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만화에서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던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동작을 빗대어서 이제 만든 추후인데 이제 이름은 바트 심슨이에요 그대로 바트 심슨이고 일단은 손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스텝은 상관없어요 뭐 발을 꺾어서 옆으로 가셔도 되고 짚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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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한번 해봅시다 빨리 놀아요 네 놀아요 5,6,3,4 1,2,3,4 5,6,3,4 5,6,3,4 5,6,3,4 5,6,3,4 5,6,3,4 5,6,3,4 5,6,3,4 5,6,3,4 5,6,3,4 자 이렇게 바트 심슨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 현장 네 저는 최근에 좋아하는 동작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림 그리듯이 살짝 오른손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건? 닭발 네 닭발 닭발 느낌으로 살짝 밸런스를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주시고 안에서부터 반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시선 끝까지 손으로 따라가주시다가 이렇게 모여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멋있네요 이제 마지막 동작 제건데요 저는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동작 할지 고민하다가 요새 한창 범내려온다로 유명했던 리호워크가 락킹 동작이라서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요 다리를 처음에 뻗으시고 그 다음 다리를 접고 모아주세요 안 돼도 가고 놓고 접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를 저희는 딜레 없이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때문에 범내려온다 범내려온다 죄송합니다 빠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호워크라는 동작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우아 바트 심슨 그리고 우민이 시그니처 우 그리고 리호워크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그거 한 번씩 그 저희 음악 이거 준비되어 있나요? 그럼 음악과 함께 여러분 네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